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 넘게 외국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 고국에 돌아온 50대 남성입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한국행을 택하자 10대 딸들이 당황하더군요. 특히 데이블 앞둔 큰 딸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서 계속 사는 거 아니었어요? 갑자기 한국이라니. 난 당연히 여기서 대학 나와 자리 잡을 생각이었는데. 그래, 너희가 혼란스러울 거 알아. 근데 우리가 이번에 돌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계속 후회할 것 같아. 그러니 이번만 아빠 말을 좀 따라줄래? 너희 지금 하는 것처럼만 하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물론 학창 시절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내고 그곳에서의 미래를 꿈꿨으니 놀라는 건 당연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간절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어요. 늘 듣기만 하던 입장이었는데 막상 제 얘기를 하려니 좀 긴장이 되네요. 어렵게 용기 낸 만큼 부디 많은 분들이 이 가슴 시린 사연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보령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저를 임신 중이실 때 뱃일을 하다 돌아가셨죠. 한마디로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유복자였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홀로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네요. 남의 집에 파출부도 다니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시장에서 생선을 팔기 시작하셨어요. 그 돈으로 저희 모자는 입에 풀칠하고 겨울도 따뜻하게 날 수 있었죠. 비록 남들에게는 우습게 보일지라도 저희에게는 고마운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환경을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넉넉지 못한 형편에 큰 불만은 없었어요. 단지 늘 파스 냄새를 풍기는 어머니를 제가 편안하게 모시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할 뿐이었네요. 그래서 내심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돈을 벌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공부를 곧잘하던 저를 대학까지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하루는 제가 생선 가게에 마중을 나가자 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어미가 시장에는 얼씬도 말라고 한 거 잊었어? 나 혼자 들어가도 된다는데 왜 자꾸 여길 기웃거려? 그 시간에 책이라도 한 줄 더 봐. 여태 책 보다가 머리 식힐 겸 잠깐 나온 거예요. 여기 좀 온다고 큰일 나요? 몇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10분 거리인데 뭐. 안 되겠다. 너 여기 더 두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겠어. 내일부터 당장 서울 올라갈 채비하자. 서울이라니. 내가 엄마 두고 혼자 어딜 가요. 그리고 서울 가면 누가 밥을 공짜로 먹여줘? 그런 제 말에 엄마는 걸음을 재촉하셨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쌈짓돈을 꺼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거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당장 하숙집이랑 학교부터 알아보자. 영숙이 아줌마의 큰아들이 살던 하숙집이 싸고 괜찮다니까 거기로 가. 매달 하숙비랑 용돈은 엄마가 보내줄 테니 넌 아무 걱정 말고. 엄마, 갑자기 무슨 서울에 가라 그러세요? 알았어요. 내일부터 시장에 얼씬도 안 하고 공부만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안 돼. 안 그래도 너 서울 보내려고 마음먹고 있었어. 여기서 보는 거야 죄 못 배워 험한 일하는 사람들 뿐이잖아. 그러다가 네 아버지처럼 배나 타는 꼴 나는 못 본다. 그러니 넌 서울 가서 꼭 대학에 가야 돼. 알았어요. 대학 갈게. 근데 공부는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서울은 대학 갈 때 갈게요. 네 주변에 누가 너처럼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 다 몰려다니면서 놀기나 하지. 그런 애들이랑 어울려봤자 득될 거 하나 없어.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서울 가서 공부해.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 양복 입고 회사 다니는 거. 엄마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야. 배 타다가 간 사람은 네 아버지 하나면 조카다. 여기서 어물쩡거리다가 너도 배 탄다는 소리 나올까 봐. 엄마는 그게 제일 겁나. 그래서 저는 등 떠밀려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몇 번이나 싫다고 했지만 엄마의 의지가 강해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서 저는 평생의 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인자한 한숙집 아주머니가 그 주인공이죠. 아주머니는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대문 앞에서 기다리신 모양이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얼른 다가와 말을 건네시더군요. 네가 용수구나. 잘 왔다. 오늘라 힘들었지? 가방 이리 주고 얼른 들어가서 손부터 닦아. 배고프겠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가방은 무거워요. 제가 들게요. 아휴, 걱정하지 마. 아줌마가 웬만한 씨름 선수들보다 힘 세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든 부탁해. 먹고 싶은 것도 다 말하고.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니 어려워 말란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 말하며 사람 좋은 얼굴로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낯선 서울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좀 떨쳐낼 수 있었네요. 아주머니는 저 말고도 두 명의 하숙생을 더 데리고 있었고 아직 어린아들도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역시나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그 뒤로 어머니의 걱정과는 달리 저는 너무나 즐겁게 생활이 땁니다. 아주머니는 날마다 푸짐하고 맛깔난 음식을 해주셨고 방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어요. 물론 빨래 같은 건 가능한 제가 하고 싶었지만 아주머니가 어찌나 부지런하신지 틈을 주지 않으시더군요. 그래도 어머니는 저를 맡겨두고 걱정이 되는지 전화를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방학 때 내려온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얼굴이 좋아졌네. 여기 있을 때보다 잘 먹고 잘 사나 봐. 표정도 밝아졌고. 하숙집에서 잘해 주시니? 그럼요.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주머니가 엄청 부지런하셔서 집안도 반짝반짝하고 음식도 맛있어요. 다른 형들도 잘해 주고요. 그래? 성공하거든 그분한테 꼭 보답해라. 그게 도리야. 고마운 걸 모르는 건 사람이 아니지. 그럼요. 고마운 걸 좋아해 주신 덕분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운 걸 좋아해 주신 덕분에 공부해 주신 덕분에 공부하셨습니다. 고마운 걸 좋아해 주신 덕분에 공부해 주신 덕분에 공부해 주신 덕분에 공부해 주신 덕분에 공부하셨습니다. 고마운 걸 좋아해 주신 덕분에 공부해 주신 덕분에 공부해 주신 덕분에 공부해 주신 덕분에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다친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방학 때 만난 어머니는 살이 많이 오른 저와는 달리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물론 장사하느라 늘 피곤해 보이는 게 일상이었지만 그때는 이상하게 더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제가 다쳤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무 말 안 하고 버틸 순 없었어요. 병원비를 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한숨을 쉬는데 반찬을 해오신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말씀하시더군요. 왜 한숨이야, 아직 엄마한테 말씀 못 드려서 그러니? 아, 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다쳤다는데 가만히 있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니 매일 전화하셔서 안부만 모르시지. 아... 너 엄마 걱정하실까 봐 말 못하는 거니? 네. 사실 지난번에 갔을 때 엄마 얼굴도 너무 안 좋았고. 그래, 그럼. 엄마가 그렇게 걱정되면 우리 다 나은 다음에 말씀드리자. 그리 심각한 병도 아니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뼈는 붓는 거니까. 병원비는 아줌마가 다 냈으니 그건 걱정 말고. 네? 아줌마가요?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닐 텐데 그걸 어떻게... 괜찮아. 아줌마, 이래 보여도 알보자야. 넌 아무 걱정 말고 얼른 나을 생각이나 해. 엄마가 어렵게 돈 벌어 유학 보내셨는데 이렇게 병원 신세만 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그건 너무 죄송해서 안 돼요. 지금도 저희 사정 봐주신다고 들었는데. 아줌마도 혼자 자식 키우는 고단함을 알아서 그래. 과부 마음은 호래비가 안다잖니. 금족보다 귀한 아들을 맡기셨는데 내가 데리고 있다 다친 거잖아. 그러니 나한테도 책임이 있지. 그리고 내 밥 먹고 살면 다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난 널 대할 때 남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은혜 꼭 갚을게요. 그래, 너 약속했다. 어디 우리 용수가 성공해서 나 꼭 감아 태워줄 날 기다려볼까? 그러면서 온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 뒤로도 아주머니는 태어내온 저를 살뜰하게 간호해 주셨어요. 병원에서도 매일같이 반찬을 해오시더니 집에 오니 아예 보양식이 총출동했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식탁 가득 음식을 차려놓고 마지막으로 국그릇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수야, 이 국도 남기지 말고 마셔. 뼈 붓는데 사골이 좋다고 해서 어제 마장동까지 가서 좋은 걸로 골라서 삶은 거야. 이렇게까지 해 주실 필요 없는데 정말 감사해요. 너희 엄마가 아셨으면 아마 이거 해서 올려보내셨을 거다. 그 마음을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 엄마가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입에 안 맞아도 다 먹어야 된다? 네,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는 하숙집 아주머니의 경제적 도움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열심히 공부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명문대에 입학하게 됐죠. 어머니는 제 합격 소식에 복받쳐 우셨고 아주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축하해 주셨네요. 그 뒤로 제가 딱히 나서지 않아도 과외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명문대생이 왜 좋은지 그때 처음 알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공부에 지장이 없을 만큼만 과외를 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축을 해서 아주머니에게 할부로 병원비도 갚아 나갔어요.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하시던 아주머니도 제 뜻을 받아주시며 대견해하셨죠. 그리고 그 맘때부터 제가 아주머니 아들의 공부도 봐주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성적이 양호한 편인데 과학 쪽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제게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답니다. 아이도 저를 형이라고 부르며 친동생처럼 곰살맞게 굴었거든요. 저도 외롭게 잘 안 터라 그런 모습이 귀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상에 미역국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주머니 아들의 중간고사 날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밥상을 보더니 제 엄마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나 오늘 시험인 거 잊었어요. 왜 하필 미역국이야. 아, 그랬지? 그럼 넌 좀 기다려. 된장국 퍼줄게. 저는 그런 아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다 미신이야. 일일이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신을 믿어. 네가 철저히 준비했으면 미역국이든 뭐든 상관없는 거야. 그러자 아이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예, 예. 어른 하시겠어요, 선생님? 엄마, 이거 그냥 먹을게요. 아니면 형이 또 있다가 엄청 잔소리할 거야. 저는 그렇게 너스레를 떠는 아이와 함께 웃었지만 아주머니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아침에 늘 웃으며 인사해 주시던 모습도 그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도 여전히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더군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아주머니를 향해 물었네요. 아주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시죠? 아침부터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두통이 좀 있었는데 이젠 괜찮아졌어. 괜히 신경 쓰이게 했구나. 미안하다. 그러더니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저는 과외를 하다 말고 아주머니의 아들에게 물었네요. 오늘 엄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아, 그거요? 사실 오늘이 저희 누나 생일인데 제가 아침에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미역국이 올라온 건데. 누나? 너한테 누나가 있었어? 네. 사실 우리 엄마 이혼했거든요. 전 뱃속에 있을 때라서 아빠 얼굴도 몰라요. 그나마 누나는 어릴 적 사진이라도 있는데 아빠 사진은 한 장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모한테 들었는데 아빠가 술 마시고 엄마를 막 때리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애가 진 줄도 모르고 아빠랑 이혼했는데 그때 큰딸은 아빠가 데려간 거죠. 그랬구나. 전혀 몰랐네. 그럼 누나랑 너는 나이 차이가 꽤 있겠구나? 네. 저랑 6살 차이 난다고 들었어요. 제가 중학생이니까 누나는 이제 성인이겠네요. 아마 형이랑 비슷한 또리일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직도 매년 누나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요. 이혼할 때 만나고 한 번도 못 봤다는데. 그래서 매년 이맘때는 엄마가 좀 우울해요. 밤에는 누나 어릴 적 사진 보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다. 아주머니가 유난히 말수가 적은 날이 있었어. 그게 너희 누나 때문이었구나. 근데 왜 아직도 연락하지 않는 거니? 성인이면 누가 반대한다고 못 만날 나이가 아닌데. 아예 생사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빠가 이혼하면서 데려가 놓고 그대로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엄마가 찾아보려고 이것저것 해보는 것 같던데 방법이 없으니 포기했겠죠, 뭐. 저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사연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저에게 잘해주신 아주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이라 쉽게 잊혀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 경찰이 된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아들을 통해 연락이 끊긴 딸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자세히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선배에게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네요. 물론 아주머니에게는 비밀로 하고 말이죠. 만약 아무 성과도 없다면 괜히 실망만 드릴 것 같아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도운 걸까요? 제가 부탁한 지 한 달 만에 선배가 주소 하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의 근황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죠. 이 주소로 찾아가 봐 확실할 거야. 근데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더라. 그동안 중국에 있었나 봐. 아마 그래서 찾기 힘들었던 것 같아. 중국이요? 그래. 확인해보니 친분은 이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사망했어. 알코올 중독이 심해서 병원에 있다가 사망했고. 그 후에 큰아버지 집에 맡겨졌다가 사업 때문에 중국으로 들어갈 때 같이 데려간 모양이야. 근데 한 1년 전쯤에 혼자 돌아왔더라고. 일단 가서 확인해봐.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소에 적힌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여자는 허름한 산동네 옥탑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어둠 속에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림자가 보였네요. 저는 얼른 일어나 상대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주인도 없는 집에서 기다려 죄송합니다. 혹시 장윤영 씨 되세요? 네? 누구시죠? 아 저는 임연순 씨 댁에서 화숙하는 사람입니다. 임연순? 네 윤영 씨 어머님이요. 저희 엄만 돌아가셨는데 그게 무슨 돌아가시다니요. 멀쩡히 잘 지내고 계세요.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어머님이 윤영 씨를 많이 그리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인의 도움을 좀 받아서 윤영 씨를 찾아본 거예요. 그럴 리가 아버지랑 큰아버지도 분명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서류라도 한 번 떼어봤으면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말만 믿으신 거예요? 제가 제가 어릴 때 중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작년에야 돌아와서 그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만 들어서 그러셨군요. 어머님이 윤영 씨를 무척 보고 싶어 하세요. 지금 저랑 같이 가시겠어요? 아니요. 당장은 정신이 없어서 그쪽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아, 그럴 수 있죠. 그럼 제가 주소 적어 드릴 테니까 내일이라도 꼭 와주세요. 어머님이랑 남동생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남동생이요? 제가 동생이 있나요? 네. 어머님이 이혼할 때 임신 상태셨던 모양이에요.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얼만데 처음 보는 사람이 엄마를 만나러 가자고 하면 놀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저는 아주머니의 딸이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일주일 후 여자가 손에 종이를 들고 하숙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날은 주말이라 모두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낯선 목소리가 들려오자 아주머니가 현관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얼른 따라 나가 손님의 얼굴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서며 여자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윤형씨 인사하세요. 어머니세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하셨어요. 윤형이? 지금 윤형이라고 했어? 네. 아주머니 따님이요. 제가 경사라는 선배한테 부탁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결과가 어떨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윤형씨가 아주머니 만나러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정말 우리 윤형이가 만난단 말이지? 네. 틀림없어요. 어서 인사 나누세요. 그러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주머니와 그 딸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누나를 처음 만난 아주머니의 아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 누나에게 안기더군요. 그렇게 생사도 모르던 가족들이 저의 노력으로 재회했답니다. 그 뿌듯함과 기쁨 때문에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후로 아주머니의 딸은 하숙집에서 엄마를 도와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들어보니 여자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더군요. 그래서 큰아버지 내외를 따라 그 집 아이들을 돌보며 고생스럽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성인이 되자 도망치듯 고국으로 돌아온 거죠. 아주머니는 딸의 가슴 아픈 사연에 매일 눈물바람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제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는 건 잊지 않으셨네요. 용수야, 넌 정말 내 은인이야. 이 은혜는 내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음아. 아주머니가 행복하시니 저도 너무 좋아요.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따님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몇 년간 평화로운 나날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군대에 다녀와 복학했어요. 하지만 복학한 지 반년 만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최장한 판정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 치료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돌아가시고 말았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좋은 회사 취직해서 호강시켜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걸 못 기다리고 이렇게 가시면 난 어떡하란 말이야. 하지만 고인은 말이 없었어요. 저는 대답 없이 어머니를 부르며 목 놓아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게 힘을 준 사람들 역시 하숙집 식구들이었어요. 아주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딸과 아들까지 내내 빈소를 지키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래서 의지할 곳 없던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답니다. 사실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아주머니의 딸은 제게 편지도 자주 보내오고 김밥을 싸서 면회 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갈 때쯤 제가 모친상을 당하게 된 거죠. 그 후로 여자는 제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를 닮아 성품도 따스했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은행에 취업하자 결혼을 서두르게 됐죠. 처음에 저희 사이를 알게 된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저를 불러앉히고 물으셨네요. 용수야, 너 같은 사내가 우리 딸을 좋아해 준다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넌 누가 봐도 일등 신랑감이잖아. 근데 우리 윤영이가 정말 좋은 게 맞니? 남녀 사이의 감정이 맞는지 묻는 거야. 혹시나 우리 애가 안쓰러워서 동정하는 걸 착각하는 건 아닌가 해서. 아니에요. 윤영이, 저한테는 세상 누구보다 곱고 귀한 사람이에요. 아주머니가 무슨 걱정하시는지 조금 알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정말 윤영이가 필요해요. 이제 윤영이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다. 내가 무슨 복으로 너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 처음에 가방 하나 들고 우리 집에 들어설 때도 넌 남달랐어. 청명하고 청명하고 예의 바르고 사실 용수 너를 보면서 우리 윤영이도 저런 사내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매번 생각했지. 근데 정말 우리 애랑 짝이 된다니 내가 더 이상 여한이 없네. 고마워. 힘들게 자라내니 제발 많이 사랑해줘. 걱정 마세요. 장모님. 장모님?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럼요. 제가 평생 잘 모실게요. 장모님. 그동안 저 잘 돌봐주시고 예쁜 딸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어렵게 자랐지만 밝고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쁜 딸을 둘이나 낳고 제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었죠. 그동안 장모님은 저희 집에 반찬과 김치를 해나르며 딸이 사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답니다. 하지만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예상치 못했던 비보관 알아들었습니다. 바로 작별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채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아내는 마트에 다녀오다 운전미속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어요. 초보 운전자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해 그대로 아내를 향해 돌진한 모양이더군요. 저는 아연실색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터질 듯한 슬픔을 억누르며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줘야 했죠. 물론 장모님과 천안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예고도 없이 찾아든 이별 앞에 저희는 모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아내가 갑자기 떠나버린 뒤 저는 애써 멀쩡한 척 살아가야 했어요. 제가 슬퍼하면 남은 아이들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가슴도 시퍼렇게 멍들기는 마찬가지였죠. 한대 마침 그때 제게 해외 근무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떠나버렸어요. 도저히 아내와의 추억이 있는 이 땅에서는 마음을 잡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고군분투하며 타지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편했어요. 낯선 곳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 아내를 생각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문제만으로도 벅찬 게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엄마를 찾으며 울던 아이들이 밤 안 되면 고라떨어지기 일쑤였네요. 아이들도 그만큼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꼬맹이었던 아이들은 어느새 숙녀가 되어 제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바쁘게 생활하며 각자 상처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눈물 없이도 아내를 추억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아내와 사별하고 10년이 지나도록 그 먼 외국까지 김치를 보내주시는 장모님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거절하기 미안해서 그냥 받았어요.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점점 부담스러워지더군요. 아이들은 외국인 맛에 길들여져 김치를 먹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궁상맞게 혼자 먹자니 잊었던 아내 생각이 더 절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처남에게 전화를 걸어 10년간 마음에 담아둔 말을 꺼냈습니다. 처남 잘 지내지? 근데 우리 말이야 이제 김치 안 보내줘도 될 것 같아. 애들도 이제 밖에 있는 시간이 많고 나도 바쁘다 보니 집에서 밥 먹을 일이 거의 없어. 그래요. 안 그래도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엄마가 너무 부탁을 하셔서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장모님한테 잘 말씀드려봐. 이거 보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도 매번 그거 보내면서 생각이 참 많아요. 근데 엄마가 정성껏 만드신 거라 제가 마음대로 어디 주기도 그렇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매형 불편할 생각을 못했네요. 아니야.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알았어. 내가 장모님이랑 얘기해 볼게. 엄마랑요? 아니에요, 명.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에는 엄마가 보내라고 하셔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괜히 천안만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직접 말씀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설사 조금 섭섭하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환영받지도 못하는 김치를 매년에 보내시게 놔두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를 받은 장모님은 인사도 받는 둥 많은 둥 하시더니 본인 할 말만 하셨어요. 박서방 이번 김치는 좀 짜게 된 것 같아. 그래도 밥이랑 먹으면 괜찮을 테니 참고 먹어봐. 나도 이제 늙는지 간이 영 예전 같지가 않네. 내년에는 더 맛나게 해서 보내줄게. 아, 장모님 이제 김치 하느라 그만 애쓰셔도 돼요. 애들이 김치를 잘 안 먹거든요. 그 맛있는 김치를 왜 안 먹어? 그러지 말고 밥 잘 챙겨서 다 먹어. 내가 내년에는 더 잘해준다니까. 그렇게 계속 같은 말씀만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그만 볼멘 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장모님 요즘 애들은 그렇게 김치 안 좋아해요. 그러니 제발 그만 좀 보내세요. 그러자 장모님이 놀라셨는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죄송한 마음에 계속 장모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그대로 전화가 끊어져 버렸죠. 저는 황급히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음날 다시 전화해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대 다음날 제가 전화를 드리기도 전에 장모님이 먼저 영상을 한 게 보내셨더군요. 전에 없던 일이라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메시지를 열어 영상을 확인했답니다. 그런데 한참 영상을 보던 저는 그만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죄스러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상 속에서 장모님이 죽은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윤영아 잘 지내지? 애들이랑 박서방 잘 챙기고 너도 아프지 말고 잘 지내거라. 혹시 집에는 언제 오니? 엄마가 너 오면 해주려고 도토리를 잔뜩 따서 말려놨어. 너 도토리 묵 좋아하잖아. 보고 싶네 우리 딸. 영상은 끝났지만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더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멈춘 후에 처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처남 역시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매영 죄송해요. 하도 보내달라고 하시는 통에 더는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봐서 아시겠지만 엄마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참 전부터 누나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시는 걸 제가 영상 찍어 보내자고 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저러신 거야?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어렵게 만난 누나를 보낸 게 너무 힘드셨나 봐요. 매영 떠나고 다음에 치매 판정 받으셨어요. 다행히 착한 치매라고 난폭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근데 누나를 계속 찾으셔서 저남이 중간에서 고생 많았겠구나. 그래도 나한테 말은 해줬어야지.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잖아. 매영이 어떤 마음으로 여길 떠났는지 잘 아는데 엄마 걱정까지 보탤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엄마는 계속 누나가 바빠서 못 오시는 줄 아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내가 당장 갈게. 가서 장모님 얼굴 뵙고 사죄 드려야겠어. 거기 생활은 어쩌시려고요. 괜찮아요. 매영. 어차피 엄마는 어제 매영이랑 통화한 것도 기억 못 하세요. 처남은 그렇게 저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졌어요. 그동안 저 힘든 생각만 하느라 장모님 생각은 하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데리고 살지도 못한 딸을 어렵게 만났는데 또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셨을까요? 그동안 제가 배은 망덕하게도 장모님의 신중하나 읽지 못하고 제 생각만 했던 겁니다. 그 길로 저는 회사에 한국 근무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발령이 낼 때까지 휴직하고 딸들을 설득해 귀국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지도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저는 한국으로 발령을 받게 됐고 아이들도 학교에 적응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하숙생으로 북적이던 장모님 댁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동안 처남과 외롭게 사시던 장모님도 요즘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셨네요. 다만 아내의 부재를 잊은 채 저희 큰딸을 윤형이라 부르시는 게 마음 아플 뿐이지만요. 하지만 의사가 그러더군요. 일부러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지 말고 환자 본인이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 한 마음으로 그저 장모님의 행복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랜 방황을 끝내고 장모님 곁을 지키려고 합니다. 아내와 똑 닮은 두 딸이 커가는 모습을 오래도록 보여드리면서 말이죠. 그게 제게 선물처럼 다녀간 아내에 대한 사랑이고 장모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니까요. 그럼 썰만 애청자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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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